시작 와 딱 맞는데 오늘 처음 신는 거죠? 네 어우 좋은데 어디가 그렇게 착하감이 좋아요 신었을 때 아니 우선 뭐 땅 가는 데 말해 이게 이제 아웃솔 하고 이런 거는 우선 모르겠는데 우선은 신발 핏 가면 되겠죠 이게 낮은데도 실제로 약간 뒷굽이 느껴진다 여기가 낮잖아 스터드가 너무 높지 않은데 여기 뒷굽이 높아 느껴져 이유가 뭘까? 단순하게는 높게 설계가 돼서 그러겠지? 그렇지 일단 높으니까 전체가 낮긴 하지만 뒤에가 높다 잔대가 좋지 않으면 이 상태로 처음에 적응 안 됐을때는 약간 뒤틀링 같은 것도 느껴지는 거 같아요 딱딱해서 그렇다는 거죠? 높고 거기가 지금 느껴지는 것도 우리 이거 해서 안 돼 어 게임하냐고? 네 좀 이따 하자 그럼 좀 이따 하자 좀 이따 아 판타플라도 라테린이 AZ제품입니다 그대로 잠깐 있어볼래요? 스터드만 찍어보게 됐어 아니 뭐 양말이 헌멜이에요? 헌멜 아니고 이거 싹스프론가 이탈리아 거 아 옛날에 그때 부분 테스트 배달라고 보내 왔다는 거 이 신발이 약간 핏이 좀 이상해서 핏이 이상하다고? 옛날 그 티기구나 발에 이게 그때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잖아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속아줘 이거잖아 그러고 어 스터드만 딱 이렇게 AZ제품 그건 좀 가죽 구두 같아 보이긴 한다 확실히 1 Grad 2 4 5 11 5 2 2 5 3 5 6 5 7 5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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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0번씩 어려워 있어 말고 이거 별것도 아닌 거 열 번씩이나 허리 펴주라 펴라고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지 이거 이번 시즌 거야? 아스날? 어? 아스날 이번 시즌 거야? 레인 자켓? 작년 언제 사실대? 아 세일할 때 사지 아하 세일할 때 나도 나중에 하나 건져야겠다 하... 어... 보시면 이것도 일단은 아래 구멍이 있어서 칩이 박히는 형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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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자리 어... 소가죽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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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죽 토치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 뭐야 이거 또 매진되나? 매진될 것 같은데? 또 난리나는 것 같은데 이거 개웃기네 진짜 편하네 아니 스터드 뒤에 딱딱하다는 그 느낌은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적응이 금방 됐다는 소리네요 어 뒤에 낫다 난 무조건 없어가지고 그게 염려됐던 부분이야? 오우 오우 고맨이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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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할거지롱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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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가자 니가 다리.. 니가 부딪니께 진심으로 bends 절이 Doncs 점점 사운드가 안해져요 점점 사운드가 안해져요 점점mayor 점점 아시아 아 이거 스냅으로 움직여야겠어요 슬퍼 방향을 맡고 놔라 그럼요 바지도 어드밴스예요? 아니 옛날 거 옛날 거? 그냥 일반인가? 아 베이퍼야 공에 바람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소리에서 소리가 그런가? 안 괜찮아 괜찮아? 소리 때문에 그런가 보네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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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야 돼 스텝 움직여야 돼 굿 되게 좋아 되게 좋다고? 되게 좋아 저거는 또 되게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좋아 근데 이거 사는 좀 더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이거 사는 거고 좀 더 좋아 준형님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너 영상에 나오려고 일부러 온거지 하하하하 웃고 있는거 알고 아 준형이 이씨 완벽해 큰일났다 이거 푸덕사에서 매진되겠다 완전 좋아 그러나 난 안살거지런거 얼마에 사셨죠 한 15만원 어? 살만한데 가격 밖에서 신어봐야겠네 뺏어서 신어봐야겠네 이씨 이씨 이래로 타고 비교 이래로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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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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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다 다시 해외여 피복이 딱 좋아 왼발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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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신 쓰지 말고 야 벌써 힘들어이지? 어? 벌써 힘들어? 아 힘들지 그러면 안 힘들어? 그냥 쉬는 거 없어 리프팅 해야지 그냥 쉬는 거 없어 리프팅 하면 되죠 자 리프팅 시작하겠습니다 리프팅 자 리프팅 시작하겠습니다 리프팅 리프팅 신발 끝 안 묶어놓는다고 좋아 피도 완벽해 빛 빛 빛 빛 빛 빛 빛 빛 야 이거 만수만 쉬고 내지 않나? 하하하하 헤딩 연습 좀 하셔야겠는데 쟨 쟨 쟨 쟨 쟨 되나? 되네 대기 야 뭐야 이씨 신발 사세요 진심입니까? 네 사세요 내가 보기엔 일도 망설 필요 없어요 일도 망설 필요 없어요? 인조구장에서 쓴다 캥거루라도 필요 없어 그냥 사가지고 다들 무조건 사세요 아 진짜 좋아 아니 오늘 좀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시네 아니 무슨 사야 없어지면 못사 이 신발 자주 안나오더라고 얘 의지가 어 얘네 잘 안나오더라고 내가 볼 땐 생산량 자체가 적군게 아닐까 업체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형 씨네면 뒤꿈치에 이 스타트수가 요렇게 배치되어 있는게 자체가 뒤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하는 느낌이 없진 않아요 안정성 자체는 약간의 어 뒷꿈치니까 이게 앞꿈치 전체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앞꿈치는 전혀 하거든요 지금 치는구나 리프팅 해 야 연속으로 몇개 아냐 권석아 연속으로요? 연속으로요? 연속으로 안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한 100개는 넘어가지 자연스럽게 아 100개는 내가 할게 헤딩은? 헤딩 리프팅은? 헤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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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딩은 좀 못하긴 한데 한번 해봐 이 친구가 제이크 이거에요? 아 아 영상 끊어 어떡해 영상 끊어요 어떡해 끊어 끊고